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부터 사회복지법제론까지 지금부터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론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이론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셔야 이 문제풀이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을 잘 보지 못하고 단원별 문제를 바로 들어오셨다면 문제 푸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론강의 했던 그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보시되 서브노트가 출간되었죠? 서브노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병행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을 한 번에 다 듣고 문제풀이하기가 버거우시면 이론을 들으면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여러분들이 꼭 잘 챙기셔서 같이 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론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풀이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는 모두 사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네 등분해서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5문제씩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첫 번째 강의는 13문제, 두 번째 강의는 12문제 그렇게 해서 25강 강의를 모두 2강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사회차이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2, 4, 8, 8강이 있고 8영역이기 때문에 모두 64강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의 의미는 이겁니다. 좀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을 점검하는 형태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실전문제를 하게 되는데 실전문제는 3회차가 들어 있죠. 그래서 실전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를 먼저 하십시오. 실전문제를 먼저 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원별 문제를 먼저 하시고 실전문제를 나중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1장 챕터1에는 인간의 발달과 사회환경, 정신욕동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정신욕동에 해당되는 학자들이 있죠. 지금은트 프로이트, 안나 프로이트, 그리고 아들러, 융, 그 다음에 에릭슨 이런 분들이 바로 심리, 즉 정신적인 부분들을 봤던 정신욕동이론가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25문제에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과 2장 두 개의 챕터는 학자들과 연관된 챕터입니다. 따라서 1장과 2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발달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과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발달과업이 무엇인지를 이 인간 발달 이론이 제시를 해주면 실천에 도움이 되겠죠. 2번,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기가 있고 변화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3번은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인간 발달 이론이 설명해 줍니다.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 또는 다음에 어떤 생애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단계의 어떤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에릭슨이 말한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점성의 원리가 인간 발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발달 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차라고 말하죠. 인간 발달의 원리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인간의 발달 원리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저는 앞에 목차 제1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 하나 찍어라 그러면 발달의 원리 문제입니다. 발달의 원리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맞고요.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발달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바로 네,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합니다. 유전의 영향도 중요하고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은 신체 발달, 지적 발달, 성격 발달 등 각 측면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상호, 상호, 보완적으로 또는 상호, 의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과 합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과 합의 영향을 받는다. 네, 문장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점성의 원리다 또는 점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이건 누가 말했다? 에릭슨이 제시한 원리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해결했고요.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그 다음 실천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실천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지식이 기초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고요. 인간 행동을 정확히 사정, 어세스먼트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각 발달 단계와 과업에 비추어 무엇이 정상인지의 여부와 개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정 단계에 이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간 행동과 각 연령별 발달 단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총소년이 왔다. 그러면 그 총소년 연령대에 맞는 발달 단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사회복지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맞고요.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 발달 단계 이해로 사회복지사는 개입해야 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달 단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면 개입을 해야 될 부분과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활용은 실천의 계획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관련이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실천 단계와 그게 바로 자료 수집과 사정입니다.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 이러한 것들은 자료 수집과 어세스먼트, 사정 단계에서 사정 단계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획 단계가 아니라 따라서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3번 문제의 5번 지문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ไป 마을 IRE